제 12기 저작권 청년 강사에 지원해보세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가르치는 가슴 뛰는 일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섬으로 여행도 가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작권 위반했다고 엄마, 아빠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말리기도 했으며 강사 활동이 생각보다 재밌었고 1년이 아쉽게 휙 지나가더라고 자, 저작권이라는 핫한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에 도전해볼래? 우리 모두가 널 기다려! 궁금하면 클릭해봐!